데뷔, 샷스! 난 푹 뮤지컬릭에서 데뷔할 거야 고장 0.1% 그 0.1%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올인하고 있다 3년차까지 히트곡 못 내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은주랑 사귀었다네요 키스신 장난한데 미안하다, 아무 도움도 못 대고 제 43회 배포 영화제 신인 남우상 수상자는 축하해 그리고 날 말 임마야 진짜로 이 언니 금지사항도 없어요? 다 알잖아요, 그거 막는다고 말했어 넌 얼굴을 봐주마 언제든 전화해, 혼자 삼키지 말고 언제든 우리 무대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어떡해 안감해, 기분이 다 árdu는 것 같아서 내륙지 말고 너무 좋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